심플한 버전의 가메 와인은 샐러드와 생선 요리처럼 가벼운 음식이나 핫도그 피자와 같이 캐쥬얼한 음식과 매칭해보세요. 그리고 빌라주나 크리 등급의 와인은 중식, 그리고 오리고기와 돼지고기 요리와 같이 풍미가 강한 음식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로아르밸리와 호주 테즈메니아의 소비뇽 블랑은 낡어 또는 심플하게 조리하고 양념한 시푸드, 신선한 허브와 염소치즈가 포함된 샐러드와 최고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복구 숙성하지 않은 보르도 화이트 와인, 그리고 호주 애드레이드 힐스와 칠레의 소비뇽 블랑은 시트러스의 풍미가 두드러져 그릴에 구운 생선과 그리스 또는 멕시칸 푸드처럼 신선한 재료의 맛이 살아있는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와 남아공 최남단 서늘한 지역의 소비뇽 블랑은 아로마틱하면서 허브와 풀향이 지배적인 와인으로 허브를 곁들인 시푸드와 매칭하기에 좋고 풍미 강한 아시안 요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바르베라는 다크플럼을 포함하여 굉장히 주시한 스타일이며 부드러운 질감과 낮은 타닌, 그리고 파삭파삭한 높은 산도를 보여주기에 다양한 음식과 매칭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삐에몬떼 현재에서는 살짝 차갑게 서빙하여 주로 식사의 첫 코스의 맛이지만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사용한 메인 코스와도 페어링할 수 있죠. 또한 육류가 들어간 피자와 파스타와 잘 어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한 풀버전을 참고해주세요.